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당내에서도 공론화했기 때문인데 비판 인사들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좀 한심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대통령 출당 시도에 친박 최고위원들이 흥분했습니다.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폐준행위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는 돌을 맞아야 할 사람.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에게는 지역구 세습 정치인이라고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팔선 부자를 정치적으로 성공시켰던 당에 돌을 던지면서 탈당 운운하는 것은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의 상한국 자해성 비유까지 했습니다. 상한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게 국이든 건배기든 그게 시금치든 무든 손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거기서 어디인 것입니다.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 징계를 요구한 비주류 의원들을 오히려 윤리위에 회부할 태세입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 징계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임한 박명재 사무총장 후임에 재선의 박명우 의원을 임명하며 사태 불가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경 기조로 맞서는 데 발맞춰 새누리당 친박도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